코로나19가 지역버스 운송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쌓이는 적자에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도 사회 여러 분야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도 코로나19 영향을 피할 수 없었는데 특히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 업계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남 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수익이 업계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 넘게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인건비, 유료비 등 반드시 쓰이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돼 회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일부에선 폐업을 생각하는 곳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저희 업체들이 이용수 계획이 감소가 돼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도 대중교통으로서 적정순위를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정부의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조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우려됩니다. 업계에선 종사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버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 견디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지역을 다녀야 하는 이용객들도 문제지만 버스 말고는 이동수단이 없는 지역 겨고지 주민들은 교통권이 끊기는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업계뿐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같았습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업계 재정 지원을 도 추경 예산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적자가 너무 심해 지방비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 차원에서도 정부의 예산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버스업계에선 머자나 줄줄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여 버스업계와 지역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